1. 아빠 옷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빠 옷을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내 마음을 아냐고! 니들 인간이야!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지? 동네 사람들 다 나오는 거 아닌가? 제가 너무 소리 질렀나봐 간다, 너 여기서 뭐하는지? 아니야, 아니야 너무 감사해요 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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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한테 너 얘기하는 거 해 네 이렇게! 잘한다 안녕하세요, 수고하세요 엄마, 나 빵 먹을래! 안 돼 다시, 다시, 다시 엄마, 나 빵 먹을래 안 돼! 저기 빵 먹으면 안 돼, 나 잘했어 잘했어 빵 하나 넣어라 꺼지라고! 그만 좀 하세요, 그만 좀 많이 아프셨죠? 나 진짜 아프지 이게 계란이 엄청 추워가지고 딱딱딱해가지고 아, 오빠 나 진짜 못살겠어요 나 이상하지마 나 이상하지마 나 이상해, 얘 다친다고 나 이상해, 얘 다친다고 아, 별거 아니라니 누가 이런 거지? 누가 이런 거지, 이거 안 못해? 나 살게요 나 이상해, 나 이상해 나 이상해, 나 이상해 나 이상해 나 이상해, 나 이상해 천버를 받으려고 했어 천버를 받으려고 했어 그러면, 세대 맞네 세대 세대 아파트 연결이 들어가서 어? 어? 제따아 이 천버를 받으려고 니가 사람이야? 이 세대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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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약간 나 용서해주세요 어머, 두 번째 너무 세게 때렸어 어? 세대 계 rosicha 저만 세 번째 안 때렸어 두 번째 세게 때렸다 세번째는 또 살 살 때렸어 안들리지마 서라!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베ель자가 seasons에 나왔어 아아 syndrome 그 맥혁이 다 pi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